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메리 캐서린 백스터 목사님은 수십 번의 지옥 방문을 통해 125개국의 나라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왕국에서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영상입니다. 나는 다시 지옥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희고 긴 옷을 입으셨고 샌들을 신고 계셨다. 그분의 왼편 아래 골짜기에서는 해골들이 불에 타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앞쪽에는 구덩이와 감옥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해골들이 불에 타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귀신들이 그들을 지켜보며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다. 우리가 너희를 속였지. 우리가 너희를 속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개설인, 내 백성에게 경고해다오. 내게 보여주고 말해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다오. 세상에 알려라. 거대한 구멍 속으로 많은 귀신들이 보였다. 크기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키가 약 0.6미터에서 4.5미터 되는 것들도 있었다. 키가 큰 귀신들 중에는 머리에 뿌리난 것도 있었고 크고 넓적한 얼굴에 커다란 이빨과 송곳니가 발달해 있었다. 그들의 거대한 몸집은 온통 털로 덮여 있었고 갈고리 같은 긴 손에 등에는 면도날 같은 것이 달려 있었으며 커다란 다리와 발을 가지고 있었다. 귀신들 중에는 머리가 3개인 것도 있었고 발이 6개, 3개, 2개, 1개인 것들도 있었다. 또 팔이 하나이거나 2개, 6개인 것도 있었다. 어떤 귀신들은 날개가 6개였고 또 다른 것들은 10개였다.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것이 달린 길고 가는 꼬리 모양도 있었다. 뱀 모양에 뱀의 머리처럼 보이는 날개가 달린 것들도 있었다. 그것들은 사악한 눈에 송곳니가 발달해 있었고 입에서는 불을 뿜었다. 나는 몸을 떨며 물었다. 예수님, 어째서 제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캐서린, 여기는 사탄의 왕국이란다. 사탄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며 미혹하지. 그는 귀신들을 보내 사람들을 마약이나 술에 빠뜨린 다음 가족들을 학대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이다. 이제 너는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다. 그리고 저 귀신들을 결박할 수 있다. 나는 귀신들 중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크고 시커먼 불의 사슬이 나타나더니 그것을 결박했다. 귀신은 소리 지르며 오꾸라져서 움직이지 못했다. 다른 귀신들은 멀리 도망쳤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땅에 있는 내 자녀 중 한 명이 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다. 결박된 귀신은 화염에 휩싸이더니 죄가 되어 사라졌다. 내가 주님 죄가 됐어요 하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이것들이 다 죄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가자. 악한 귀신이 죄가 된 곳을 지나칠 때 열풍이 불어와 그 죄를 날려버렸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나는 나의 왕과 함께 계속 걸었다. 하지만 나는 지쳐있었다. 이제까지 본 모든 귀신들을 떠올리자 다시 몸이 떨렸다. 땅에는 미역하는 건세들이 너무나 많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보고 듣고 배워라. 그분이 손을 다시 드시자 커다란 구멍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세상이 보였다. 그곳은 대형마트 내부로 사람들이 쇼핑카드를 밀고 다니면서 장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거기서 여러 가족을 보았다. 갑자기 커다란 귀신들이 몇 사람 주변에 나타났다. 그 중 하나가 한 여인을 술 파는 코너로 데려가더니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걸 집어. 너도 원하잖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녀는 안 된다고 머리를 흔들며 계속 걸어갔다. 그러자 더 큰 귀신이 카트 앞에 나타나서 그것을 멈춰 세우고 그녀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돌아가서 술을 샀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귀신들은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다섯씩, 여섯씩 짝을 지어 일하는데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가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에 빠뜨리고 그들의 삶과 가족들을 판매시킨다고 한다. 구 예수님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다. 많은 자동차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예수님은 한 차에 주목하게 하셨다. 차 안에는 세 명의 귀신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속삭였다. 자, 이리저리 고개 운전을 하면서 이 쓰레기들을 다 지워버리자. 다른 차 안에서는 더 큰 귀신이 웃으며 운전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것들을 다 받아서 죽여버려. 그 후 두 자동차가 옆으로 빠져나오더니 충돌했다. 차들이 뒤집히면서 운전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미혹하는 권세와 악의 세력들이 어둠 속에서 이런 식으로 속삭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세상법을 준수해야 해요. 세상법을 무시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는 세상에 어느 술집에 있었던 것 같다. 예수님은 내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귀신들이 어둠 속 여기저기 앉아서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술을 좀 더 마시고 계속 논쟁하지 그래. 이 귀신들은 일부 사람들의 몸을 들락날락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거기에는 여인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원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었단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캐슬은 누군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해기하고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내가 나의 말씀과 언약과 보혈로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거듭해서 고루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당신을 악에서 지켜줄 좋은 교회에 출석할 것을 강건한다. 이후 예수님과 나는 갈라지고 불에 탄 지옥 땅을 걷고 있었다. 우리가 걸음을 멈춘 곳에는 수많은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여러 개의 감옥이 보였다. 예수님이 내게 감옥 안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셨다. 감옥 안에는 고속도로에서 충돌한 사람들이 있었다. 마트에 있던 여인과 다른 장변에서 본 사람들도 있었다. 잠시 그 영혼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육체는 곧 뼈로 변했고 뼈에는 벌레들이 들끓었다. 어째서 아무도 내게 경고해 주지 않은 거지 왜 아무도 내게 이런 곳이 있다고 말해 주지 않은 거야. 주님의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캐슬인, 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지옥이라 불리는 이 장소에 대해 그들에게 전하거라.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계락을 쓰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마귀를 결박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풀어놓아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단다. 나는 너에게 새롭게 기름을 부어 이 새로운 개시를 나누게 할 것이다. 캐슬인,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통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향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는 계속 걸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한때 실수도 저질렀는데 주님은 어째서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걸까. 그 순간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캐슬인, 내 아버지가 너를 택하셨고 나도 너를 택했단다. 너는 나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정결하게 되었다. 너는 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나는 내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다. 캐슬인,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위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단다. 지금까지 메리 캐슬인 백스톤 목사님의 지옥간정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